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신이 모르는 명령을 알아내는 방법, 그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명령이 무엇이고,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문법이랄까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명령들은 여러분이 맥락적으로 피로에 따라서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덜 고통스럽고 시간을 덜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검색을 통해서 명령을 찾아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요. 자, 구글 검색엔진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도 검색엔진들이 좋은 게 많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외국에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검색엔진들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업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엔진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령부터 한번 해봅시다. 음...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디렉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create겠죠. create directory 그리고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을 어디서 하고 싶어요? 리눅스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in 리눅스 라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엔터 자, 그럼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을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how to make a directory 커맨드라고 나와있고 여기 있는 거 영어 잘 모르셔도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syntax 이건 문법이라는 뜻이고 mkdir makedir 하고 그 뒤에다가 dir name 즉, 디렉토리에 이름을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mkdir이라고 하고 디렉토리에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를 적어주면 아마 또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예제를 보는 거예요. mkdir 푸라고 한 다음에 ls-l ls나 ls-l을 하면 어떤 merge even metdir 푸라고 happen scripture observation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로 mmm 첫번째 저는 영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제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아 이게 내가 찾는 게 맞는 것 같다 또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다라는 그 의미를 좀 좁힌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때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시는데 그게 꼭 외국어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법률가들이 쓰는 법률 용어 같은 거 보면 한 글자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즉 우리가 어떤 자료를 분석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언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 자체가 생소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좀 잘 키우셔서 여러분이 좀 덜 고통스럽게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정보를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아직 안 배웠던 거, 예를 들면 카피, 파일을 카피하는 건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하시면 파일 카피, 인 리눅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네요. 아이고 한글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친절하게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형식은 cp. cp는 뭐의 약자일까요? 카피의 약자입니다. 파일 위치 및 파일 이름 그리고 한 칸 띄고 아주 친절하시네요. 목적지 및 파일 위치 및 파일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데부 밑에 있는 테스트라는 파일을 복사하고 싶다면 cp라고 하고 앞에 원본 파일, 뒤에는 복사할 파일의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touch 그리고 cp.txt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cp.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줬죠. touch는 빔 파일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 cp라고 하고 원본 파일인 cptxt 이 파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dir1이라는 디렉토리로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dir1 밑에 cp.txt라고 하시면 cd dir1 ls-ar 보면 cp.txt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디렉토리로 이동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것이 파일을 이동시키는 거였다면 원본 파일을 지우면 되겠죠. 지우는 건 rm이었어요. rm cp.txt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좀 불편하죠. 그러면 또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서 검색 엔진에서 move file in Linux 그리고 클릭해보면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보시는 것처럼 mv 왠지 move를 줄인 것 같죠. 원본 파일 그리고 그 파일이 이동될 위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명령을 볼 때 그 명령이 심각한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이라면 여러분이 섣불리 테스트를 해보시면 안 되죠. 안전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ls-al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다시 touch 그리고 mv.txt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mv mv.txt mv.txt라는 파일을 dir1에다가 mv.txt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ls-a 우리 a는 뺍시다. 올은 빼고 minus l만 해보면 숨긴 파일이 안 나오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mv 텍스트는 여기 없고 ls-l 하고서 여기다가 dir1이라고 하면 dir1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v.txt는 dir1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touch 그리고 rename.txt 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을 rename2.txt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찾으려고 하시겠지만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rename을 할 때도 mv를 씁니다. mv, rename.txt를 rename2.txt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것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파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즉,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도 여러분이 mv를 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검색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맥락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설명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축적돼서 많은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파일을 다루는 것 중에 파일을 이동하고 그리고 파일을 카피하고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방법을 조금 더 응용하면 그대로 디렉토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아보시는 걸로 남겨놓겠습니다.